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려요 수레바퀴 가볼게요 수레바퀴 뉴욕화는 운명 모든 갬비스 성공하면 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식량을 준비하고요 금화가 필요하네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을 변경합니다 우리는 운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운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오케 두개 오케 가치 능력 누구야 당신 누구야 정령 신 운명산의 수호자 그래? 다른 짐을 다닐까? 다른 짐을 다닐까? 누구가 둔거야 근데 마법사? 음 운명의 주인 내가 풀어줄게 운명의 조각을 모아야 되네요? 흑기사의 제수들을 풀어주기 오오십 흐이 기사의 제수를 풀어줘야돼 일단 흑기사 아 흑기사 죽여야돼요? 탐욤 아니면 탐욕에 맞기 당신의 모든 걸 탐욕에 스운음하면 운명에 보상을 줄것이다 없는데 어차피 운명에 호의 시험만 드시어 자 성공 성공 요거 그렇지 음 5개 얻었어요 어? 근데 왜 2개야? 음료의 산태 어? 흑기사와 자 덤벼 야 그게 쎈가? 걔네 있나? 죽는거 아냐 이러다 근데 내가 뭘 들었지 지금? 도끼들었네 도끼들었어? 안녕? 어? 너 좀 쎄보인다 옥 도끼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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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사나도 되는거야? 도끼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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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살았다 한 대 맞았네 아 어째다 맞았지 다 찍어갖고 잘한다 인카운터 오 술천 어느 밤 야 이거 할게 아 그거구나 아 이거 다 돌아다녀야겠다 가뜩에 신냥이란 돈도 없는데 오예 오예 어 어 클다 오 됐다 오야 오 마실뻔했다 틱 틱 식냥 틱 틱 틱 오우야 오야야야 오호호호 탈피해 탈피했어 오 금낼꺼 오우야 아까 그거 맞았다고? 어 초과 초과 맞는다고? 나이스 돈 오우야 오우 오우 어 살았다 돈 돈 이따 깼다 돈 좀 많이 얻었어요 식량도 좀 얻고 돈도 좀 얻고 으음 옿스 음 음? 운명의 발걸음 50개 못할 것 같은데 이거? 뭐야? 뭘 선택하라는거야? 쟤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하면 돼 떠는건가? 음? 자 좋아 설마 아아 요거 다시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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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아 다 없어지지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소리야 너무 많은데? 어? 방음 없었다 귀찮을 뻔 오우 오우 끝 안 돼 됐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구-구로 나오겠다 그래서 구-구로 나와야지 세개에 오케이 좋아 가자 어 뭐야 느리네 오 질병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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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병 괜찮아 얘네 쉬워 흡기사 별개 잡는거네 엄청 많다 여기 운명의 상태 세 번의 보상은 있고 세 번의 보상을 해볼까요 50초? 세 번 아냐 어 됐어 이 정도 돼서 응 설명이야 다시 다시 일단 이거 해보고 다시 보겠습니다 버티라고 할 수 있겠지 오 피해 있다 요 피해 이따 회으 해 워Т 오오 오 오오 헌vero 그래 키워미 CIA 우악 이희희 약간 황송한데 황송? 황송 하지 않아요? 방피로 유인을 하고 옆으로 싸아 하고 썩 어우우우우우우 맞se뻔ITO 싸 오 맞았어 어 뭐야 titled 대각사 뱉어 대각사 오요요요 3초 3초 2초 1초 2 진짜 황성같은데 이제 됐어 아 이거 이거 할 수 있을까 탄용의 승능하면 운명의 보상 또 이거야 아 이거 엄청 빠른데 이거 안보이는데 아아 가자 내게 얻었다 운명의 호의 자 어 여기 나이스 음 좋아 점점 좋아지고 있어 운명의 변덕 아 아 이거 고르는거야 오케이 시장에서도 하지마 아 저 돈을 잃는거잖아 내 피같은 돈을 대성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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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오케이 대성공 잡았습니다 갬비 오오옷 다 던질거야 다시 어떻게 하지? 이거만 던질까? 6이나 되잖아 다 던지냐 다 던져 어 어 됐어 됐어요 잡았어 잡았어 오 보내줄까? 오케이 보내주자 수락한다 아 아 뭐야 어 2시 2시래 2일 뒤에 정오에 오케이 얻었다 오오 됐어 분노에 박히다 분노에 박히다 분노에 박히다 분노에 박히다 분노에 박히다 왜 하나니 내 우리를 믿는다 이거 화살인데? 이래? 아 근데 마법사 3개만 났다 어? 뭐야? 많은게 좋은건가? 60초야 1번 안에 잡는건가요? 어 그렇지 그래 60초면 충분하지 어우 팔 아프다 아 아 제지 알탄2를 뺀 느낌이에요 뭐야 얘들 천모네들이 고블링공수구나 어 손상프다 아 불격 오 오 야야야야야야야야 충분히 잡겠다 이거 충분히 잡는대요? 마무리 물이 빠졌어 분뇌같기 멜빈의 호의 좋아 점점 이게 풀리고 있어요 차파점 구입할까? 고일링칼 사고싶다 내가 살래 응 예스 판매할게 있나? 금정홍표 판매할까? 팔고 혹시 이거 뭐였더라? 아 이거 활 얻어야겠다 그러면 장비를 판매할게요 지금 이게 필요하니까요 다행히 됐어 따라하고 식량 구입할까? 가자 아 사자 사자 아닌가? 아니 안사되겠다 안사되겠다 운명의 경로 오 오 다 으응 어 몰라 오 50개를 다 채워야되는거 아냐 오 재구할수 있는거 오 80을 제외하겠어 돈은 필요없어 할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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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빈민이야 다시할게 할아버지 아 할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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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아버지가 필요한데 아 이거 뭐야 불타는 건물이야 할아버지 어디갔어 데려와 아 내 할아버지 어 데시피를 삭제하자 어 뭐야 뭐지 어떻게 된거지 어 어 농미를 구했습니다 두명더 아 재고라 눌렀구나 내가 재고 아 좀 넘어가지 아 으잇 나이스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나만 더하면 돼 좋아좋아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그럼 끝이야 이걸 뺄게요 아 아 진건가 아 나 여기저기 써버렸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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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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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훈련 부족이래 훈련 부족? 어 다있네 이건? 이건 다 있겠다 60초 거의 60초 기다릴게요 빠른 포기를 해야 됩니다 후회봐서 늦었어요 늦었지 늦었지 오랜만이지 2 2 시작합니다 자 2경기가 시작됐습니다 호잇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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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온요 얍 호요요요요요요 호요요요요요 찌를 때 도망가요 찌를 때 찌를 때 그렇지 찌를 때 그렇지 만세하면은 끼면 될 것 같아요 만세 그렇지 멀리 떨어지고 만세 뛰어오는 시간도 있으니까 만세 뛰어오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만세 어후 별것도 아니구만 만세 깜짝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오오오 됬어 완벽했다 음 좋아 으흠 오 했다 기사에 재수를 풀어 줘야 돼요 어딨니? 군대의 바퀴? 또 싸우는거야? 어? 이게 좋은거 같애 얘 좀 힘들어 선퇴 뭐야 이건? 떡가시? 떡갈나무 뭐? 떡갈나무 방패? 처음 보내는데? 넌 누구니? 3초 제곱 1분 120초 필요할거야 120초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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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래 90초 괜찮다 90초 괜찮아 3명이지 3명 아 얘 누구지? 처음 보내는데? 편약 받을게요 얜? 얜 누구야? 아 야 얘 좀 세보인다 브라이어 주민 떡갈나무 방패 너 좀 신기어 보이는데? 아니네? 쉬운데? 괜히 괜히 쫄았네 별거 아닌데요? 오케이 오케이 예쓰 오케이 오케이 이제 싸우는거죠 서리 공포의 질병 저주가 뭐야 아 어 진짜? 200%? 맞으면 안되겠다 아휴 저거 좀 힘들겠는데? 일단 스치면 가는거 아니야 스치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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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 내 동기가 엄청 죽겠다 오우야 오우야 우리 레콜리야 갑자기 아 이게 좀 힘든데? 이 이 벌써 쓰러웠어 아 됐어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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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쓰러웠어 또 쓰러웠어 또 쓰러웠어 오케이 오우 오우 됐어 됐어 따라 sö 뇌 Rac 그 야판데? 우우 오우 창고도 약한데? 왓지? 으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. 이게 공격이 단순한데요? 어, 아파. 아, 컬. 끝. 으오오오오오오. 엄청 비명지른다 비명질러. 하으... 그앗... 근데 기사의 재수는 뭐예요? 기사의 재수는 뭐지? 복수할 계획이라고? 뭐야... 오 다 깼다! 다 깬 거죠? 오오 뭐야... 쌍검이야 쌍검! 나 쌍검줄 아는데... 버클러... 뭔가 많이 얻었다 어 금색깔 예쓰 얍! 잊혀진 꿈 이게 뭐야 어 소매치기 깼습니다 어후 힘들었다 이거 몇개 나왔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개 일곱개 나왔군요 어이야 여덟개 여덟개 달에서 생겼어 그리고 이제